자, 2021년도 뉴스타가요 댕진 오늘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과 그리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겼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셨는지요? 즐거우셨죠? 아, 네.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한 우리 곽동우 백귤이었습니다 여러분,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아, 네. 닌 떠난 그 부위는 찬비만 내리고 돌아설린 뒷모습에 빗물인가 눈물인가 눈물인가 동그란 그 사랑도 내 맘같이 가슴을 다 파지마 차라리 외치 못할 사랑이라면 남자답게 봄이 돌았지 보내줘야지 흔들린 사랑의 짓가슴 가슴을 여고 가슴을 여고 가슴을 여고 동독하고 싶어도 말라버린 눈물이라 해가 정말 사랑의 도망가 내린다 이 모습을 즐겨도 애를 써봐도 지울 수 없는 그 사랑 그래도 잊혀야 할 운명이라면 비결 없이 보내줘야지 갈 때가 없지 사랑 없을까 있어 떠나가는 그 사랑 내 맘같이 가슴 앞에서 차라리 외치 못하는 사랑이다가 나 혼자 남게 보내줘야지 보내줘야지 흔들리 사랑 없을까 있어 갈 때가 없지 사랑 없을까 있어 사랑 없을까 있어 사랑 없을까 사랑 없을까 사랑 없을까 사랑 없을까 사랑 없을까 떠나가ßen 사랑 없을까 «